수상한 방대가 철저히 검색을 하고 수사 기관에서 오더라도 일체 드려버리지 마, 맞나? 예, 가자, 가자. 회장님, 드디어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6인 위원회에서 시시각각 전해오는 국내 회장부를 긴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기관의 박차장만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각 대학들은 무기휴악으로 돌아갔고 통금이 압박해졌습니다. 반정부 투쟁하는 인사들은 모두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고, 그리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폭력조직 소탕과 경제구조 개편을 내세웠습니다. 회장님, 우리 백산그룹은 부정부패의 원형으로 폭력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출국하시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출국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도망치는 거나 같습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집행인 공원에게 전국구 통일모임도 잠시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벌써 이름들 깨나 있는 조직의 외화분들은 모두 참석해버리고 아무도 없답니다. 다케시다데스, 일본에서 한국 소식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백산그룹 상당히 곤란 겪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인 공원, 스미즈 랭콜 오야봉 히노마루가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그자 지금 서울 자연또 호텔 이벤희 고실에 있습니다. 한국에 정종 불안하니까 곧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곧 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비사 송입명령 받았거든요. 그럼... 부모님! 바깥 공기가 꽁꽁으로 붙어있습니다. 대대적인 검과 선풍이 불우고 있고, 밑에 아이들이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 그룹이 오늘 도산을 했더군요. 이제 여론은 우리 백산그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흑곰, 자이언트 호텔 206곳에 우리가 찾고 있는 히노마루가 있다. 없애도록 하게 해. 알겠습니다. 독사. 네. 모든 기존 사업구역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비싼 경계를 건넌게. 언제 가족 회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즉시 올 수 있도록 버스들에게 대기하도록 전달해. 네. 고모님. 신기그룹도 무너졌고, 지연이도 지금 축가하고 있다.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 꾀어지는 꿈들이 드디어 소리를 내며 한꺼번에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 무너져가고 있는 거다. 지연아, 오줌아! 같이 가, 오빠. 같이 가! 안 돼, 같이 가! 오빠, 같이 가! 따라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가! 안 돼, 같이 가! 오빠! 오빠! 오줌라! 너를 따라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안 돼. 여보! 엄마! 해미야! 정신이 드십니까 사모님? 아이고, 일을 얻으러 가면 좋나 이 박사님, 얻으러 좀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라요, 예? 죄송합니다, 이 틀릴 말씀이 없군요 엄마, 아프지마, 응? 엄마 이거는, 엄마 여보, 마음을 굳게 가져요 일어나야 해 아니, 꼭 일어날 거야 당신은 아휴 찬주님, 우리 유리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회장님, 잘 들으시오, 이 나라에 정변이 일어났소, 24시간 안에 이 땅을 벗어나시오 정변이라고 했습니까? 국방 원수가 시해되셨소, 곧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백산그룹은 제거 1호 대상이오 급해요, 더 이상 나 회장님을 도와줄 사람은 이 나라 정부에 없습니다 시간이 하루 밖에 없습니다, 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지현이가 죽어가고 있네 의사의 말로는 불치병이라고 했다네 신규그룹은 도산했고, 모두 다 신규천에 와 있더군 하지만 지현이를 만나진 못했어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 지현아, 죽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네가 결정한 인생이었소 네가 선택했고 네가 찾아간 행복이었소 내 하나뿐인 삶까지 모두 처참하게 부숴놓고 그렇게 불쌍하게 가선 안 된다 절대로 네, 신기성당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장님 고장번은 어디 있나? 출국 문제로 일본 대사관에 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일본 우야봉들은 못 도착을 했나? 예, 각 호텔의 여장을 풀고 회장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를 소집해라 3시간 안에 모두 긴급 참석도록 전해라 예, 회장님 김부장검사님 그간의 노력과 법 질서 수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비상군법회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방부 법무담당 심의관이 이 나라 최고 통수권대행께서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법을 소화할 수 있는 엄정한 법관으로서 김부장검사님은 사정위원회 법사 분과 현장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과거는 배려십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지금부터 부장검사께서는 과거의 미온적인 수사행위로 인한 미제 사건을 파헤쳐서 조사하십시오 그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성역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는 팀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 중요사건이 발생해서 수사차 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린 그동안 부장검사께서 집중적으로 내사한 백성그룹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조직과 정체유착관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놈들이 걸려들을까 히노마루가 이병인 유코실에 투숙을 했고 이미 이 일을 부산에 있는 윤계장까지 알고 있는데 나 정수 부하들이 모를 리가 없지 벌써 이틀째 잠복 근무 중인데 아무도 얼씬나는 놈이 없잖아 히노마루 그 놈 동정은 어때? 오늘 아침 일본엔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것 같아 들머냥이야 젠장이가 뭐래도 단서가 있어야 얽어놓을 텐데 저대로 그냥 놓쳐버리는 거 아니야? 백산만 저격범의 배후 조종자인 것만은 분명해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없잖아 우선 우린 놈을 이용해서 나 정수 부하들 끌어드려야만 해 당연히 그래야지 공항으로 가는 뭐냐인데? 아니 근데 정수판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까부차고 야 히발류 나야 히노마루가 지금 나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형사대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야? 형님 히노마루가 지금 호텔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 그런데 최 형사하고 조 형사가 따라 보고 있답니다 음 집행기 공구에서는 더 이상 기획 없으니 저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겠지 오늘 기획 아니면 명령 없을 테니까 가자 그래 아니 어쩌시려고 해 형님 보기만 하면 돼 신호막으로 사계시지요 당신이 누구요? 잘 가시게 꼬 꼬 꼬 꼬디 꼬 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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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는 그동안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이 땅을 떠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 나라에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소.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나의 땅이고 구역이오. 그러나 나는 내 구역 하나도 관리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전 일본, 전 태평양권과 세계의 맹주가 되겠소. 고전무. 예. 다케시다. 하이. 방금 희놈 마루를 흑금이 없앴다는 보고를 받았소. 이것으로 끝이오. 그대들은 제3대 대목을 일본에 돌아가 절차에 따라 재옹립하시오. 회장님, 있을 수 없습니다. 서류가 되긴 하여, 오야봉. 이때 오야봉아, 이쯤한테면 오야봉 됐소. 경구야. 예. 그것을 고전무님께 드려라. 회장님,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지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직은 방대하고 넓고 큽니다. 일본으로 가시지요. 이미 내 생각은 굳어졌소. 이 심표를 받으시오. 그리고 집행인공은. 예. 종수실업 산하의 별도 조직을 모두 해체할 것을 명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우리 같은 조직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악은 더 큰 악을 불러들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최후의 칼을 뺐습니다. 집행인공은께서는 각 식구들을 골고루 살아갈 생활 자금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부로 백산그룹과 종수실업의 실체는 해체된 것을 백산그룹 제2대 대목. 나종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모두들 떠났네. 마피아. 왜 이 어려울 때 돌아왔나. 버스 빨리 돌아가게. 회장님. 동남아 쪽에 편히 지내실 것을 마련해놓았습니다. 나에게 안. 함께 가시죠. 그렇게 하길. 이미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마피아와 함께 형님이 떠나세요. 자네와 나는 같은 은병일세. 형님 저는 제게 다가올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피아와 함께 가세요. 우린 형제야. 목숨은 처음부터 하나 보내주세요. 마피아 돌아가게. 형님 정그리시면 혼자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워네. 자네 가게. 형님. 회장님. 꼭. 꼭 살아계십시오. 건강하게. 모두들 잠적해버렸습니다. 최영사 쪽은 어떻게 됐나. 지금쯤 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가지. 정백이 독사. 너희들은 모두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아니 어짜 그리야. 점장 태도를 하자고. 체포해. 예. 아싸. 건강하게 먹으러 버려. 현장에서 체포됐어. 지금쯤 전백이 쪽도 달려갔을지도 몰라. 빨리 가자고. 일부 남포. 오랜만일세. 자네들 때문에 부산서 여기까지 왔네. 체포해. 네. 꼼. 자네는 그 호텔에 우리 요원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총을 쐈어. 평소에 하던 방법이 아니었어. 자네가 어떤 혐을 받게든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계엄 중이니까요. 인천에서부터 자네들이 조직이 시작됐지. 첫 상대는 망패였어. 흑곤 망을 죽인 것은 자네들이었지만은 그 명령은 나정수가 내렸어. 이어서 마패기 살해됐고 작두가 죽었어. 그 하수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들 뒤를 봐주고 있는 김희원. 그 사람도 수뢰 혐의로 오늘 구속됐어. 이봐 전백이 독사. 이제 상황은 끝났어. 이놈의 새끼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자고. 봐라 봐라 철보 남포. 나정세 형식이 어디 있냐 말이다. 너희 둘이 알까 아이가. 고존무와 일보충 약국자들은 모두 출국했다죠? 한발 늦었어. 그 신호마를 부산서 잡았어야 했는데. 말 수 없지. 무새탈 살해사건으로 나머지를 다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윤계장 공의요. 별 말씀 다 아십니다. 이계장과 최영수는 어디 갔습니까? 나정수를 쫓고 있어. 이상한 일이야. 나정수는 사전에 도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 신부님과 수녀님은 여전하시겠지? 그러시겠죠. 이미 우린 전국적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와있어. 그곳에도 형사가 와있을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죠. 형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실 곳을 찾아보시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었나. 난 너와 함께 인생을 도마했고. 그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 고전 먹을 사람도.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네. 나의 장. 자네 인생은 언제나 지연이와 함께 있었지. 정말이야. 한바탕 깊고 긴 꿈을 꾼 것 같아. 난 성당에 들어가 보고 싶어. 자네는 신부님을 만나보게. 요한아. 이렇게 엄마 얼굴 한 번 잡아 봐봐. 엄마 이쁘지? 엄마 이쁘지? 이게 뭐야? 록 아니냐? 앉아라, 수련님. 그래, 잘 왔다. 신부님 저쪽에 계시다. 가자. 종수가 온 모양이야? 삼촌이야. 그렇지, 아빠?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놈들이 내려올 줄 알고 있었어.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문 보고 텔레비전 뉴스도 봤다. 왜? 왜? 아니 왜? 어디로 멀리 떠나질 않았어? 마태우는? 마태우는 성당에 있습니다. 이제 네놈들 세계는 다 끝이 났다. 너희놈들이 여기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너희들의 모든 죄는 모두가 이 애비의 잘못이었어. 아닙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의 법은 벌로서 죄진 것만큼 갚는다. 형사들이 와 있어. 지연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왔느냐? 네. 루카. 유리 안나가 왜 저렇게 죽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 아이는 지금껏 니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너만 모르는 일이었다. 나도 신부님도 명근이도 다 아는 일이었어. 네가 사건 속으로 휘말릴 때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악의 고개를 할 때마다 유리 안나의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은 불치의 병으로 지들었어. 넌 그걸 알아야 한다. 유리 안나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긴 긴 밤을 네 걱정으로 치센 날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명근이가 그 아픔들을 지켜보며 인구하고 거대한 기업마저 포기한 희생정신이 어떤 것인지 넌 알아야 한다. 네. 내 놈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이들이 인생을 아픔으로 살아왔어. 제 직업심이 직업심이 직업을 죽였습니다. 주인아 휘평인 나리 우린 이렇게 기다렸네 이제 나종수도 그만 불러내오는 게 좋겠소 네 이 계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형 명관아 우리는 과거하고 내려왔어 종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한 대 태우시지 자 한 대 태우시지 아버님 잘 왔다 아 아 오빠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봤어 밖에 형사들이 와 있어요 하라 왜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내게 아프다는 것을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일어나야 해 꼭 오빠도요 오빠도요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은아 이제 마음이 편해요 오빠는 기나기 터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그래 난 형편없는 놈이었어 세상을 증으로만 살았어 명근이 형과 지은이를 생각할 때마다 지은이가 행복해 보일 때마다 난 난 숱한 날들 맹세하며 살았어 그 행복을 꼭 깨뜨리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 여기 한 집에서 살았어요 진호 노이처럼 그래 여긴 영원한 우리들의 고향이야 오빠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마지막 일이잖아 요한이가 잘 자는구나 상처은 그럼 삼촌 가 그래 잘 있어요 하나 삼촌 안녕 응 아니야 안 돼 안 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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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아. 요한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아버님. 수혜님도요. 형, 잘 있어요. 그래, 잘 가거라. 종수야. 한 가지 알고 갈 것이 있다. 종수야. 종수야. 요한이는. 요한이는 너의 아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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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조직 및 살인교사 사형, 동송명주 일명 집행인 사형, 동우성주 일명 흑곰 사형, 동최광영 일명 전백인 무기진영, 동김광봉 일명 독사 무기진영, 동한명주 일명 휘발유 진영 20년, 동조망구 일명 대포 진영 15년, 동이석호 일명 도라이버 진영 15년, 동박경구 진영 8년, 국가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 우리들의 면회를 거절하는 게냐? 만나야 한다. 몸은 비록 서로가 헤어져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식구야. 그리고 지연이는 아직도 잘 견뎌내고 있다. 명군이도 잘 있고 내 아들 요한이도 잘 있어요. 아빠 요한아 그렇습니다. 요한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명군이 형의 아들입니다. 나 같은 독사의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수는 이 자식이 말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본래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사연은 얼마였나 풍진 세월들이 뜬 구름 내 얹혀간다 그 많던 영웅보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따뜻한 눈물머리 자꾸만 적시는구나 갱년에 한평생이 허망이 더 높도리 무슨 일로 그대 오늘 편히 쉬지 못하던가 1089번 면회다 집행인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내 아우 종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중일세 곧 집행될걸세 신부님은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못난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더 없나? 기사양반 좀 빨리 가주세요 예? 오 주님 안됩니다 내 아들들입니다 자식들은 제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꼭 살려놔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무 넷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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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미야 신부님은요? 이 자리에 메시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가는 모양일세. 할 말 있으면 하게 전해주겠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가시오. 김건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나이로서. 하지만 내 인생은 실패를 했습니다. 내 본래의 뜻이 폭력 조직의 인생을 걸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사회의 용서를 빕니다. 잘 가게. 잠깐만. 이놈 부카요. 아버님. 마태우는? 먼저 갔습니다. 루카야. 천주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아버님. 잘 가거라. 아버님.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받아주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엄마. 여보. 엄마 엄마 가시지요, 신부님 자, 우리도 이제 그만 가지 엄마 명굴이 형! 명굴이 형! 명굴이 형! 아빠 왜 그래? 빨리 가, 아빠! 춥단 말이야! 그래... 좋아! 그쪽 귀국이 형이 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